30만주 정도 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날에 조금 이렇게 윗골이 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봉캔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리가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휴마시스 가지고 왔는데 코드번호 205470이고 오늘 10시 55분 8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유혹증시 한번 짤막하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다스닥 S&P500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ADP죠 ADP가 발표한 민간고용은 예상보다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고 7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보다 33만 명이 증가를 했지만 이는 전월치에 68명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굉장히 요즘 심해요 델타 변이가 굉장히 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나의 사랑 어휴마시스죠 이상한 얘기 좀 했는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조금 방송을 너무 좀 따분하게 찍는 것보다는 조금 재미있게 찍으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께서 목소리가 굉장히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를 예전부터 좀 꾸준하게 봐주셨던 분들은 조금 웃으면서 하는 그런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이죠 확진자 수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최고 경신을 했기 때문에 진단 기특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자 1시간 전이네요 코로나19 확진자 지금 현재 진단 키트로 지금 휴마시스 걸로 지금 쓰고 있죠 휴마시스 거하고 SD 바이오 센서 지금 현재는 자가 진단 키트로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시중에 약국에서 팔 수 있는 코로나 진단 키트는 지금 현재 휴마시스와 SD 바이오 센서 두 곳뿐이다라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1,717명 가운데 1,225명 수도권에서 나왔고요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또 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저께 인가요 추천주를 VIP 추천주를 종목을 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8% 까지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잠깐 좀 대답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휴마시스를 요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여러가지 좀 뉴스가 많이 나오죠 최근에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군포 신공장을 예전 작년 8월달에 완공을 해서 1만 키트를 100만 키트를 생산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오늘 헤븐을 기탁을 했죠 굉장히 좀 좋은 일도 많이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차정학 대표님께서 이제는 조금 무상증자나 아니면은 좀 요런 거 호재 좀 좀 남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 휴마시스가 조금 더 올라오 좀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구요 어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이 조금 많이 사주고 있구요 어 외국인이 오늘 한 17만 주 그리고 오후짱 들어서 어 12만 주 플러스하면 한 30만 주 정도 되죠 어 30만 주 정도 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다음날에 조금 요렇게 윗꼬리 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봉 캔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어느 정도 조금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려 보구요 아 그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휴마시스가 휴마시스 기간에 대해서 4월 6일 계속적으로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어 22만 주죠 오늘 만약에 20만 주까지 하면 또 40만 주 추가적으로 어 좀 물량이 어 매집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40만 주 정도 사면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 여기서도 사실 엄청 많이 샀죠 여기가 이제 80만 주에요 80만 주 80만 주 80만 주 정도 샀어요 80만 주 사서 요렇게 올랐다 라고 한다면 어 40만 주를 사면은 어 80만 주 사서 몇 프로죠 어 118% 80만 주를 매집을 해서 어 118% 를 급등을 했다 라고 한다면 어 40만 주 사면은 한 56% 정도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구요 어 그리고요 어 어제 이제 보시면은 어 저희 어 저희 팬분들 어 팬분들이 어 조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 정영숙 어머님이 또 오랜만에 또 남겨 주셨습니다 어 희망고문 아니겠죠 어 7만 시스 되면 대박입니다 작년에 주식 간지 한 달 만에 어 휴마시스가 3,000원에 1,500만 원 입상했었는데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 놔두는 것보다는 이제 주식을 시작해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구요 어 조현덕 님도 어 좀 이렇게 7만 시스 단 되는 날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고 어 건전민 동생님도 어 항상 매집을 계속하고 있네요 금발루키 형님도 어 휴마시스는 장친자 님과 함께 고 어 감사합니다 어 신동이 가긴 가는건지 18,000원 때는 잘 지지 않는 것 같긴 하는데 아 그렇대 그렇네요 그쵸 님 어 그래도 좀 기다려보면은 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구요 곽효정 님께서 아이고 25,000원 까지 가는건 문제 있지 않을까요 물려 있는데 25,000원은 충분히 가요 지금 뭐 괜찮고 숙자고 아이고 어머님 또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도 좀 휴가 좀 갔다 오셨나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 식사 잘 챙겨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어 그리고 오우기 54기만 되고 어 누님께서 또 남겨주셨는데 어 정말 말처럼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서 말씀드렸잖아 그때 델타 변이가 없었는데 무슨 깡으로 내가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어 무조건 간다고 아 정말 그때 좀 무서웠죠 칼맞을까봐 무서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좀 잘 지내시구요 어 그리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 그리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어 저희 무료 추천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어 클릭을 하시면 상단 링크가 보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어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어 하루에 한 세 종목 정도 드리고 있겠습니다 어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어 장전 브리핑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고 있구요 어 그리고 이제 장전 브리핑 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략적 모멘텀 덤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일에 대해서 뭐 주요 일정 같은 것들도 남겨 드릴 수가 있고 어 AP투자연구소 카톡친구 혜택을 해 놓으시면은 어 강의 자료 그리고 주식시장 예측 분석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 오셔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VIP 종목들 하고 있거든요 어 어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브라보 팀에서 어 활동을 하고 있는 장동현 전략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189.18%에 대한 수익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관련 있으신 분들은 들어 오셔 가지고 한번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테마주 검색기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어 조금 주식하시는데 어 대장주를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 들어 오셔 가지고 어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njoyed com com c 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